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바라봉원의 속을 흐뭇해지는 내용이죠. 네, 사진촬영 먼저 왼쪽으로 시선 주시겠어요? 네, 사진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따뜻한 성품을 지닌 약사 유지호 역을 맡았습니다. 반듯하고 선한 인상이지만, 직진하는 연구도 지니고 있다고 하죠?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으로도 시선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라만 봐도 흐뭇해지네요. 네, 부족한 분이 있으면 더 마음껏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끊임없이 불안시가 터지네요. 네, 고맙습니다. 잠시만 무대 옆에 서주시고요. 네, 이어서 한지민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잠깐만 여기 쪽에서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지민 씨를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네, 올라올 때 따뜻한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봄의 여신 느낌이 불신 나는데요. 왼쪽으로 시선 주시고요. 네, 사진 촬영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도서관 사서인 이정인 역을 맡았습니다. 정통 멜로 연기를 선보인 한지민 씨. 봄의 기분 불신 느껴지네요. 네, 오른쪽으로도 시선 한번 주시죠. 네, 충분히 찍어주시고요. 네, 그러면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도 카메라를 받고 싶으실 텐데요. 함께 자리해 주실까요? 네, 정혜 씨, 한지민 씨. 두 분 안정하게 함께 계신 모습 사진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두 분의 케미가 어떨지 그저 기대가 되죠? 네,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른편도 좀 바라봐 주세요. 네, 다정한 손을 스스럼 없이 잡으시는 모습이 미소가 절로 지워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보여줄 리얼 로맨스 봄반. 두 분이 함께 서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여러분이 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합친 하트도 여기가 들어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선 골고루 대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자 씨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어서요. 두 분 잠시 무대에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봄밤에 박산석 감독님도 함께 무대로 모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감독님도 무대 뒤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시 따뜻한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감독님은 또 특유의 섬세한 연출, 뛰어난 영상미로 봄밤 작품을 더 많이 기대하게 만들어 주시지요. 세 분이 함께 사랑을 나누신 것 같아요. 너무나 다정한 모습. 네, 세 분의 모습도 함께 카메라에 감겠습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무대에서 중앙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시선 좀 더 주시고요. 네, 어떻게 충분히 담겼을까요? 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잠시 내려오셔서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는